시작! 난 요 베라고함! 근데 뭔가 블랙패드 안쓰니까 더 좋아졌어 일단은 올먹 됐대! 올먹 블랙패드! 직류 무대인데 배우키 없는 직류 무대 어떻게 될까? 싱가? 일단은... 내가 먼저 해볼까? 니가 전화해, 니가 한번 이겼으면 내가 먼저 해볼까? 아... 좋은다... 배가 왜 이러지? 뭐지? 이게? 아니야! 좋아! 개짜는 걸 알고 있어! 저 땜 카운트 2 영부를 위해서 나 궁극에 올릴 수 있걸라 애당해 어, 도라이몬이다 저거는 내가 그냥 이길 수가 있잖아 그런데... 사이버드래곤! 싱크로 할까? 아니야, 싱크로는 안 돼 날아다 먹어라! 와... 와... 아저씨 나 일방송 안 했어! 응 불은 화염에 쉬라! 응 노렸지? 야! 미친놈 미친놈 이거 어떻게 지켜야 돼? 나 뜯어서 날씨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 어... 지랄이야 엔드 드로우! 아, 나 씨 이렇게 쓸먹는 여기가 마음이 쓸먹는 건 처음 봤어 내가 돌리면서 사이클은 어떻게 해야 돼? 어... 사이클은 사이클을 파기하면 돼 그리고 사이클은 사이클을 파기하면 되지 아니, 사이클은 쓸모가 없잖아 응 이게 뭐야 야! 야! 와, 500이다! 까짓 거 맞아주지! 근데 그 500대면 질 것 같아 애니스코 그러잖아 그 500대면 뭐 질다는 그런 것들 그건 라이프가 4세 3명의 시너코! 공개의 2021원 아, 택! 아, 지켜야 되는데 안돼 미친놈 지킬 것도 없어 왜 절반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데미지를 크게 많이 아, 지지겠는데? 애니판인가? 앤드 야, 이거 되게 웃긴걸릴까? 심판과 심판을 쓰면 애니판 된다 심판 쓰고 심판 쓰면 진짜 그런 것 봤어 어? 카운트 4야 효과 멘토 어, 지불했어 서치해야 돼 마이프 슈아 마음상 apps 너도 일반상 했는데 어? 아, 특선 듣선 얘 안무 모습도 없는데 어떻게 특선을 해 아니, 얘 특선 아! 니 가다 아, 근데 뭐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 마음이 없는데 아, 아니 패서 깜짝이야 미쳐 이건 마카운트야? 응, 여기는 오리까? 실크 어차피 2층인데? 마사카! 마사카! 귀찮은 오리까? 귀찮은 오리까? 귀찮은 오리까? 아니 혹시 그거 있으면 타게되면 지뢰가 여기 옥죽이잖아 도대체는 실패 아아 아까 했던 혹시 머리가 위에 올린다 미이온 2300 기장러텔? 아니 사법무러텔? 300 데미지에 처맞는다 도박삽니다 도박이래 도박실패 나오냐? 나와라 패가 없어서 안나오는건가? 아..엔드 아씨 카운터가 없어 아니? 난 누리고 있었지 질풍이길 에이 잠깐만 올라가 미친 미크친 엔드 따단 시발 시발 빨빨빨빨 욕하면 안되요 친구야 욕하면 안됩니다 땡 엔드 바로 헉 이 카드나 뭔데? 세트하면 안돼 미친놈 뭐하려는거야 지금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그러면 안되는거야 친구 좋은 카드 세트했어 나 친구가 미친짓을 할려있어 아니 진짜 미친짓을 해놔? 아 하고싶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지마 친구 안돼 뜨거 나왔어 게일은 진짜 게일답게 절반만 될 수 있지 왜? 1050 웨이텍 따단 게일 없애야돼 무조건 살려줘 니마 아 근데 나라 쪄가지고 엔드 쪄잖아 너 때문에 들어오 오우 오호오 커우 오호호 카운터가 0이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하 미치겠네 이거 쓰면 너 상대로 도와주는 셈이 됐는데 시사소생? 어! 준영 할 수 있어! 발자리! 성강용이다 근데 성강용 나오는 게 좋을까? 아 잠시만 제 풍률이 다른 플레이패에서 있을 때 특성용이 가능했었네 난 뭐하는 거지? 니마 오측 있음? 오액 있음? 없어 원래 넣는데 불카사우루스 하나 응 없어 니 그거 있어서면 나 시루쿠 가져와서 특성용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에헤 킬 아 송강용 할까? 아니면 장착해서 파괴하고 들어갈까? 오 세상에 안돼 담마 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안치 풍요일을 대시 파괴해 천잔대? 2 좋은 거 해줄까? 얘 장착하고 다음 단위 특성용이면 4된다? 근데 니가 파괴시켰거잖아 어떻게 알았지? 아무래도 어떻게 알았지? 음..누구 앉아서 잡으실까? 문이 돌아가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사범해 아니 사범은 공개 1050이구나 지금 응 그래도 쓰레기라고 파괴됐고 기자래도 해 얘한테 해야지 아..이런하면 레프가 별로 안되는데 괜찮아 지금 맞아 천원씩 한참 들어갈게 이걸로 엔드? 에이 참.. 아..진짜 도박하고싶다 어떡하지? 나 진짜 지금 미치겠어 하고싶어 죽겠어 다운터네 극복이 블리자드 아 근데 도박은 아직 하면 안돼 아직 탄이 남았어 맞아 맞아 안전빵이네 안전빵으로 가겠지 레벨 유 신크로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얘한테 장치 안하시키 그냥 가 삼스윙 에이.. 왔을 표시가 없다 엥 맞음? 응 2400x1050은? 몰라 1250 왜 내가 달아? 왜 니가 달아겠지 왜 니가 달아? 맞나? 아깐지 2400x1050만 1250인데 응 알죠 엔드 라이톤은 얘를 파괴시켜 그레온은 그레올푼 좋은생각이야 염물도 특수한지는 이거 4대 가지고 할 수 있어 아 그럼 짠 잘했어요 친구 그 다음에 뭐하게 4대 5 미용 틸시라 에이톤 브라도 다메요 브라도 다메요 틸시라 브라도 다메요 틸시라가 없어 근데 미안해 겁져서 미안해 리바안 소환 2 2 2 2 4 없앨까? 2 4 없앨까? 2 2 2전 들어갔냐 2전 들어갔냐 아니 그러면 시엔 소환시키면 망한 잔스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 천잰데 잠깐만 카타스톨? 안돼 어디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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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같아 진짜 어 공간이 같으니까 안좋구나 응 2전 중에 서치할 수 있는게 2전이 들어가는걸 믿어 차라리 아니 2전 배틀 들어가면 사이클론 난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이미 사이클론 2전 썼단 말이야 아니 그니까 또 사이클론도 사이클론 난다는데 딱 한자밖에 안 나와 난 그래 어떻게 사이클론과 내장집어 넣으면 똑같다고 그러면 아 이럴수가 도전가지가 어느새 이렇게 재밌어진냐 다노씨 아 잠깐 아 아 도박 안하길 잘했어 아 엑시지 하면 되는구나 미친 이번엔 뒤집어겠어 내 엑시지를 어떻게 해 내 엑시지를 어떻게 해 내 엑시지를 어떻게 해 내 엑시지를 어떻게 해 아니 이걸로 퀘장 갖고와서 투안하면 되거든 그럼 나도 막을끈 있어 아니 뭐 있나 보네 도전하지 일부러 내가 안 끝내는 이유가 있는데 나 왜 기다렸어 뒤집은 거 막아? 어떻게 막지 벨런가 아 막을 수 있어 벨런은 큰일 나는데 내가 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에 한번에 아 19짜리 아 지효씨 그냥 가져와 아 아 싫어 왜 나 잼 빨리해 아 프라워에리아 있나 아 이봐 친구 제발 좀 빨리해 언제부터 언제부터 빨리해 아 나 답답해 이 친구야 됐어 네 뭐하냐고 아니 두개 쎄라고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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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그만 아니 만져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всей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여기 greeting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어디가든 이거 쓸 수 있겄나 딱 알려줄까 이건 두개 없알래 두개 없애 ansas 그 다음에 키잔을 가져와 어차피 그럴려고 그랬어 근데 키잔보단 다른게 더 좋을거같아 키잔 가져와봐 일단 가져와봐 엑시지를 해 아직 아직 잡아요 아니 이기는거 알려주겠다니까 괜찮아 왜 저도 상관이 없걸라 아 세상에 너무하네 어차피 질 것 같은데 에이 그니까 어차피 공격했으면 난 이거 안써가지고 저한테는 띠다 아니 이걸로 엑스칼리버단을 cn선화시켜서 엑스칼리버 공격한다면 cn공격하면 끝나잖아 아니 그러면 안끝나 안끝나 어째서 cn공격력 2500이고 2300기장 1700여가지구 니 그거 쓰잖아 아니 그래도 3700이니까 아 그렇구나 에이 그러면은 안전빵? 안전빵 유토피아 위험해 위험해 아니 이거에서 뒤집으면 뭐고 막할게 있다그래서 딴딴딴딴 믿지마 딴딴딴 어? 이겼다 왜? 이긴게 아니네 아 나 빨리 좀 해 아니 잠깐 미스트움을 미스트움을 소환해보려는데 그래 예 하고 아 나 이 친구야 끝난다 그러면 미스트움을 소환하자 어 그래 뭐있나? 어 드디어 이제 생각을 정했구나 페로 올린다 뭘? 이거 아맨 어 여기 아닌가 폐로 올렸는데 폐로 가져왔어 이거 효과가 한참이 들어왔다 짜잔 짜잔 무섭하다 와 일반사환 안했네 죽었네 괜히 봐줬다 오 일반사환 했구나 짠 우와 나 이긴건데 그냥 봐줘가지고 졌어 야 이거 한번 봐줘 아 싫어 왜 아니 나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올몹이야 아니 뭐가 있어야지 폐가 있어야지 아 나 그냥 매트모노프트 뒤집어가지고 네크로가넌프트는 다 버릴걸 그냥 다수정 들어가는데 어 어 아니 사이크론이 하하 괜히 봐줬어 아니 사이크론이 괜히 봐줬어 재밌게 한 영상 재밌으라고 그냥 봐줬는데 사이크론 빼고 있을까 하하 봐주는것이 아니였어 한판 더 하자 그럼 하하 하하 이게 뭐당가 몇분 했어 12분 맨날 해봐 그냥 흐흐흐흐흐 다음부터 안봐줄꺼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올릴 줄 알고 오 올릴 줄 알고 폐 벗고다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원래 칠짜리 피드마모 파괴하고 천회복하는거 요마얄히 파괴하고 천회복하진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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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